네, 이번에는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김학의 전 차관은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검찰 진상조사단의 요구에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. 원래 이렇게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뭐 체포해서 데려오거나 도망 못 가게 출국 금지 조치를 하는데 문제는 진상조사단의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. 때문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. 먼저 한소희 기자입니다. 김학의 전 차관이 변호사로 일했던 걸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사무실. 최근 김 전 차관은 이곳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. 철일이 약간 없거든요. 김 전 차관은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지난 15일 소환을 통보받았지만 불응하고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.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강원도에 있는 걸로 파악하고 거처를 수소문하고 있는데 아직 찾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소환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. 김 전 차관이 마음을 바꿔 자진 출석하는 상황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김 전 차관의 지인은 앞으로도 김 전 차관이 조사단의 조사에 은할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출석에 대비해 100여 쪽의 질문지도 준비해 놓은 상태지만 출국 금지 조치조차 불가능해 김 전 차관이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의혹의 직접 당사자 조사가 아예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때문에 조사단은 성접대를 한 걸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을 통해 김 전 차관의 혐의를 확인해 검찰의 수사를 조기에 권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오늘 오후 조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윤 씨도 조사에 적극 협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SBS 한소희입니다.